본주님 탈벨 12성 사는거 어때요? 그 모비제이라고 그친구는 3500억인가 쓰고 12성 달았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할 컨텐츠는 아이템 주문 제작 컨텐츠인데요 여기에 룰을 가미해서 더했습니다 막 신청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사야됩니다 안사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받을건데 근데 룰을 가미했어요 내가 만약에 거부할거면 제가 1억을 그 사람께 줘야됩니다 대신! 마지막 룰 7억 제외구요 23성 제외구요 815성 제외입니다 이런거 빼구요 에디공 30% 띄워주세요 이런거 빼구요 넘사라이는 제외 아시겠죠? 자 다시 교황 다시 할게요 3 2 1 2 2 2 2 2 2 3 2 2 3 3 3 3 3 4 4 4 5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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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5 5 5 6 6 7 7 7 9 10 10 7 9 10 11 10 11 10 11 11 11 12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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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22성임 30퍼 270억이라 하셔서 럭 30퍼짜리가 없어? 분량이? 있네 뭐야 럭은 비싼데? 290은 받아야 될 거 같네요 분량이 없어서 오케이! 담보 주세요 우리 곡식조우님 오 좋습니다 46억에 샤머니어링 구매했고요 오션끌로우 이어링 장교부를 하나 삽니다 28억입니다 평균회기 바로갑니다 제발 아 씨 쩔어지니까 전자녀랑 유튜브가 그렇지 노작을 209억이 구매한 거랑 다름이 없네 자 큐브 한 번 돌려봅니다 레전드리만 빨리 가면 평균회기 시작합니다 이 10세트로 레전드리만 가면 돼 아 씨 왜 이렇게 안되냐 크로즈 와 다행이다 씨 무기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마이비터 아 마이셋에 HP 7퍼 33퍼 뜨면 100개 우리 본주님 일단 1억 드릴게요 아쉽지만 좀 실패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제작비용이 294억이야 여기서 더 건들면 안돼 힘이 27퍼가 떠버려서 아쉽네요 아 한번더 도전해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46퍼 아 시발 왜이러지 아아 오늘 왜이러냐 죄송합니다 주문 실패했습니다 야 큰거 받아보자 큰거 야 이거 22성 띄워주면 1000억준데 일단 이걸로 돈 벌어와서 또 아이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로 이걸로 제발 꺼 꺼 아 아 이발 이끼 전자리야 컨텐츠 변경합니다 파괴의 신입니다 아 씨 으이칼 아 아 아 진짜로 아 왜 이 10성만 가면 바로 터지냐고요 민경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도전 아 아 아 아이씨.. 한 번에 성공하는 꼬라지를 못 보네 사면은 아.. 빨!! 아이씨.. 오늘 손해 830억이야.. 아.. ㅈㄴ 짜증나 진짜로.. 이제 이렇게.. ㅈㄴ 드릴게요.. 맘 편하게 재계정 탈벨 100억으로 12성 도전 1000개 미션 해보실래요? 네 해드릴게요.. 아.. 아.. 파스포트? 아우 7일 안가지.. 본주님 탈벨 12성 사는 거 어때요? 그 모 BJ라고 그 친구는 3500억인가 쓰고 12성 달았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쭈러쭈러한 BJ 있는데 아.. 진짜 힘들다.. 아.. 오늘 청자분들 파니 아이템 주문 제작을 해봤습니다 녹화를 파니 종료합니다 아.. 파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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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